아빠 손잡고 우리 같이 손잡고. 키가 많이 컸다 우리 다고리. 하나 둘 셋. 잡아라. 공 잡아라. 공 잡아라 어 꼬리. 아빠 도와달래요. 엄마한테 쉬어. 엄마한테 쉬어. 엄마. 저희 꿀대! 애들! 어디 꿀대 놔? 저희 꿀대! 저쪽으로 놔? 엄마 잠깐만 축구 쓰자. 엄마 잠깐만 축구 쓰자. 힘들어? 못 먹을 거야. 그래? 근데 축구도 저 에너지 빼기가 진짜 도곤이 에너지 빼기 좋겠는데? 그렇지 엄청 뛰기. 근데 그 와중에 우리는 더 빼지. 그러니까 그게 좋겠는데 서로한테? 규칙을 설명을 듣고 있죠? 규칙을 들어요. 자 우리 더군이 그대로 멈춰라 알아요?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즐겁게 하면 춤추고 멈추기. 10초 참기 하면 열을 셀 때까지 참는 거야. 10세 때까지. 말도 안 하면 안 돼.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자기를 조절하고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아주 잘 지도해서 아이가 그 능력이 생기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5초. 5초. 1, 2, 3, 5초. 1, 2, 3, 4, 5.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7초. 1, 2, 3, 4, 5, 6, 7. 자꾸 엄마 뒤에 숨을 거야? 아이가 그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3초. 1, 2, 3, 5. 1, 2, 3. 멋지다 도구니. 최고. 규칙도 참을 줄 알고 멋지네. 그런데 내가 더 땀 많이 흘렸어. 응 맞아 도구니 땀이 많이 흘렸어. 그만큼 많이 놀았다는 거야 도구니. 신나게 뛰어놀다는 거야. 카드예요? 넌 몇 번 해볼래? 응. 이거 어때요? 어? 이제? 그 다음은 공감해 주기. 미소가 밝은 톤으로 응답해 주기.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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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 어렵다. 하하하하. 아이 좋아합니다. 오. 허어. 어어. 칫. 할 수 있다. 아 우리 도구니가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잘 했어요. 진짜로 나한테 말하는 거 맞춰? 도곤이한테 이렇게 웃으면서 높은 목소리로 얘기해주는 거 연습한다고 했잖아 어때? 도곤아? 좋아요! 좋아요! 그럼 엄마가 더 많이 노력해야겠네 준비 시작! 시작! 좋아! 잡았다! 준비 안 됐는데 준비 안 됐다! 여기 압박까지 찌롱! 이제야 됐다! 이게 뭐야? 자 아빠 알려줄게 노란색 세모 하면 도곤이가 노란색 세모에 가서 바꿔 하는 거야 노란색 네모! 글자! 노란색 동그라미! 뿔참Yeah 왜? 그렇게 머리 뛰었어? 주황색 세모에서 주황색 세모로 출발 다음은 출발! 출발! 출발갑니다! 그거 빨래기일 때 도와주는 도구야 그래서 이걸 반듯하게 반듯 반듯 편 다음에 이렇게 다림질 손 다림질 해주고 알았어 엄마 내가 한번 해볼게 이렇게 깔아놓고 접고 접고 쑥 앞으로 딱 접어줘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엄마한테까지 똑같이 몇 초? 5분 5분? 5분에 져? 그래 시작됐다 맞춰주세요 꼭 맞춰야 돼 잘하고 있어요 어 천천히 엄청 잘한다 우리 노곤이 여기야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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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맞췄다 멋지네 우와 봐봐 준비 시합 땅 콩 따라서 그렇지 봐 도곤이가 가니까 들어갔지 청 그렇지 오 우리 도곤이 잘 받는다 자 와 도곤이가 이겼다 잘했어요 도곤아 여기 보면 여기 봐봐 벌레 먹은 잎이 있고 벌레를 안 먹은 잎들 있지 얘를 이렇게 톡 따주면 돼 밑에 쪽을 자 도곤이도 이거 따 볼까 됐어 동골을 잡고 한쪽 손은 거기 잡고 한쪽 손은 거기 잡고 그렇지 오우 잘했어 네 민재야 봐봐 여기 똥꼬 있잖아 똥꼬 동골을 잡고 동골을 잡고 여기를 이렇게 탁 뜯어 뚝 오우 이렇게 하는 거야 잘했어요 우리 도곤이 잘했어요 우리 도곤이 잘했어요 너무 멋지다 동생 달려주고 자 필통 가지고 앉으세요 여기 네모 칸 안에다가 토마토 여기는? 빨강 여기는? 모기 비누 토마토 우와 우리 도곤이 진짜 잘한다 진짜 이거 이거 뜯어도 돼? 응 아니 도곤아 이거 먼저 해보고 왜 지금 당장 못 뜯어 엄마야 진짜 공이야 공이야? 응 그래 그러면 우리 엄마랑 이거 글자 스티키 먼저 해보고 그리고 공놀이 해보는 게 어때? 응 응 좋아 그래 응 좋아 시작 생질 고양이 여기 엄마다 공룡 개구리 우와 다 했다 이거 먼저 다 했어 우리 도곤이 최고 도곤이가 이렇게 끝까지 하기 싫기도 했는데 엄마랑 같이 이렇게 또 앉아서 해줘서 너무 어마어마해 응 잘했어 최고 아빠 응 최고 아이 짠 눈물이 눈물이 짠 짠 빈이야 셋 넷 다섯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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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끝났다 우리 도곤이 어땠어? 엄마랑 그렇게 놀이하니까? 좋았어? 응 얼마큼 좋아? 천 천 무백 번만 천 무백 번만 그럼 도곤이는 천 무백 번이 제일 많은 거구나 어